인천시와 교육청 10개 군구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건강꾸러미를 이달부터 각 가정으로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. 농산물 건강꾸러미는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으로 강화 친환경쌀 3kg과 일반쌀 5kg, 찹쌀 2kg, 총 10kg으로 구성됩니다. 이는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가정 내 식사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한신적인 사업입니다.